구독과 좋아요 알맞다 안녕하네요 오늘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어요 사연기 많아요 진짜 여기도 맛있는 게 뭐야? 추천 쿠키문스터 여기에 메뉴판이 많네요 아이스크림 돈으로도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뚜꼬 아이스크림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여기를 찾은 곳 야이미 여기 라키가 있는 곳 오 윈 윈 윈 윈 시스틱스 밤이 되었네요 왜요? 와 여기가 엄청 많다 이리로 가면 골프장이 있어 오픈 시간을 보면은 월요일은 10시부터 10시까지고 그 다음에 화요일, 그 다음에 목요일, 그 다음에 주일은 9시부터 10시, 그 다음에 금요일과 토요일이 9시부터 11시 이거 주로한데 언제 같은 게 나야 해 빨리 들어가보자 한번 옆으로 가면 골프 노일도 할 수 있어요 여기는 해에 떨어지고 나서 와서 하면 좋아요 한 45분? 45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식구들이 했었을 때 그리고 여기 야구 야구 안 되고 그리고 여기가 골프 안 하고 여기가 골프 치는 데거든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와서 아들들과 함께 골프를 치는 곳입니다 이 트랙은 어린 아이들이 이 트랙에서 골프를 치고요 어른들은 좀 안쪽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여기는 어린 아이들이 공포장이에요 여기는 어린이 공포장이에요 여기는 어린이 공포장이에요 여기가 다행히 공포장이에요 여기도 타렴하지 많아요 여기도 타렴하지 많아요 여기도 타렴하지 많아요 안녕 안녕 인사해 누구지, 얘네 친구 소원 인사해 너무TF 인사해 Lex장 질파 Spiel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